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기본작업은 첫번째 데이터를 입력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죠. 여러분이 교재를 참조하셔서 A3세부터 데이터를 시작하셔서 입력하시면 되구요. F12 영역까지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짜 서식은 따로 여러분이 사용자 지정에 가서 바꾸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입력하시면 되요. 예를 들어서 C4셀의 커서를 갖다 놓구요. E006-03-13 이렇게 입력하시는 거구요. 따로 셀 서식에 가서 바꿔주는 거 아니고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 문제에 제시된 데이터를 직접 키보드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2번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목에 대한 서식입니다. A1부터 F1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에 맞춤 홈탭에 가시면 병합하고 가운데에 맞춤 클릭하시면 되구요. 간혹 병합을 잘못하셨다라고 하시면 병합하고 가운데에 맞춤을 다시 클릭하시면 되요. 예를 들어서 F1셀까지만 선택해야 되는데 G1셀까지 잘못 선택했어요. 병합하고 가운데에 맞춤 하셨다면 이렇게 잘못 선택한 거를 다시 해제할 때 병합하고 가운데에 맞춤 클릭하시면 해제할 수 있고 범위를 새롭게 지정하시고 서식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글꼴은 궁서체라고 되어 있구요. 홈에 가셔서 궁서체 선택하시고 글꼴 크기를 1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글꼴 스타일 굵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A3부터 F3 영역을 범위를 지정한 다음 제목에 대한 서식은 가로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셔서 맞춤에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면 되구요. A4부터 A15 영역을 선택하시구요. 가로 균등 분할 기본 맞춤에서 지정할 수 없다면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셀 서식을 불러오는 단축키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셔도 돼요. 맞춤 탭에 가시면 문제에서 가로 균등 분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에 가셔서 균등 분할 들여쓰기 라고 되어 있는 거 선택하시구요.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A1 셀을 선택하시구요. 메모를 삽입하라고 되어 있네요.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하시면 기존 사용자 이름이 표시가 되는데 사용자 이름은 지우시구요. 문제에서 6월 둘째 주 입력하실 때 한 칸의 스페이스가 있다면 꼭 띄워 주셔야 하구요. 6월 둘째 주라고 입력하신 다음 항상 표시하라고 했어요.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 그 다음 메모에 삽입한 후 자동 크기 자동 크기 계속 설명드리는데요. 안쪽에서 커서가 깜빡깜빡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이 아니라 경계라인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 오셔야만 맞춤의 탭에 표시가 될 거구요. 자동 크기 체크를 해주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C4부터 C15셀을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문자 뒤에다가 유의를 표시하라고 했어요. 얘는 날짜 서식이 아니라 직접 월, 하, 수, 목, 데이터가 문자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문자 뒤에다가 유의를 붙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에 오신 다음에 표시 형식 탭에 오셔서 사용자 지정에다가 기존에 입력된 문자를 대신하는 기호가 골뱅이에요. 골뱅이 입력하시고 요, 일을 쓰실 때 한 글자가 아니니까 직접 쓰실 때 큰 따옴표 문 꺼서 요, 일이라고 입력하시구요. 그 다음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A3부터 F15 영역을 범위 정하신 다음에요. 모든 테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셔서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두리에 가셔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하셔서 테두리 서식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문제를 봤더니 그냥 자동 필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동 필터라고 하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해 올 수 있는 기능인데요. 다른 위치에 추출하지 않구요. 기존 데이터 안에서 필요한 데이터만 보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구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열미 필터에 필터라고 클릭하시면 제목 옆에 목록 단추가 표시가 되구요. 결제 예정 금액이 목록 단추 누르셔서요. 20만 이상 30만 미만이라는 조건을 주기 위해서 숫자 필터에 사용자 지정 필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입력한 숫자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는데 20만원에 해당한 숫자 입력하시고 그리고 20만 이상이면서 30만 미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작다라고만 선택하시고 30만에 해당한 숫자를 입력하십니다. 다시 화면을 살짝 크게 보시면 오른쪽에 입력한 숫자보다 크거나 같구요. 오른쪽에 입력한 숫자보다 작다. 그리고 그리고 라고 했기 때문에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이 되는 거구요. 만약에 또는이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이라고 서식을 줄 수가 있죠. 20만원 이상이거나 또는 30만원 미만이라는 조건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리고를 꼭 선택하셔야 돼요. 이제 사용자 지정 자동 필터를 지정하셨다면 확인 한번 눌렀을 때 20만원부터 30만원 범위 안에 데이터가 출출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왼쪽에 가시면 숫자가 이렇게 행번호가요. 파란색으로 바뀌어 있구요. 결제 예정 금액의 필터의 목록 단추는요. 필터의 단추는 다른 것들은 역삼각형 표시가 되어 있는데 깔때기 모양으로 조건을 줬습니다. 라는 기호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메뉴가 등심 스테이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뉴에 가서 목록 단추 누르셔서요. 현재 모든 메뉴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모두 선택을 클릭하셔서 해제하시고 등심 스테이크만 선택하신 다음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메뉴 중에 등심 스테이크에서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에 해당한 데이터만 추출할 수 있습니다. 자동 필터 문제를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점씩 5문제여서 8호 40점의 문제이구요.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평가 점수와 바로 왼쪽에 있는 평가 점수와 순위 결과표를 이용해서 수상 내역을 표시하는데 아 그러면 평가 점수를 가지고 순위를 구하셔야 되겠네요. 커서를 C3에 커서 갖다 놓고 는 하시구요. 순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랭크라는 함수 사용하는데요. 문제에서 랭크점 EQ가 나와 있어요. 간혹 최근 시험에 랭크라고만 나오는 경우도 있대요. 과거에는 랭크만 나왔구요. 지금은 랭크점 EQ라고 되어 있으니까 랭크점 EQ를 선택하고 문제제시에 제시되어 있는 함수 이름을 정확하게 보시고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하고 더블클릭 하시면 가로까지 열렸는데 안쪽에 인수가 어떤게 들어간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 함수 삽입을 누르시면 되구요. 저는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첫번째 넘버는요. 바로 왼쪽에 있는 B3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요. 그 두번째 리퍼런스 비교할 대상은 그 숫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데이터들 중에서 순위는 한번만 구하는게 아니라 아래로 수식을 복사할 건데 지금 범위 정한 데이터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구요. 높은 점수가 1등이기 때문에 내림차순이라서 생략하시거나 내림차순 생략하시거나 0을 넣으시면 된대요. 0을 넣으셔도 되고 생략을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확인 한번 누르시면 순위가 구해지구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1등부터 9등까지가 표시가 되네요. VLOOKUP 함수를 통해서 1등부터 4등까지는 찾아오구요. 나머지는 일치하는 데이터가 없으면 표시하지 않겠구요. VLOOKUP 함수를 통해서 값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C3의 커서를 갖다 놓구요. 수식 입력줄이나 더블클릭하셔서 VLOOKUP 입력하시면 돼요. 등호 다음에다가 VLOOKUP 더블클릭 VLOOKUP 함수가 들어가구요. 꼭 맨 끝에 가서 심표하신 다음 함수 삽입하셔야 VLOOKUP 대화상자에 함수 마법사 창을 띄울 수 있어요. 물론 직접 입력하셔도 되구요. 차제값은 랭크함수를 통해서 구해놨구요. 테이블 어레인은 오른쪽 참조표에 가서 찾겠습니다. 첫번째 열에 가서 찾고 두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구요.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 두번째 열이구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1,2,3,4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지만 5,6,7,8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뒤쪽에 정확하게 일치라고 넣지 않구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해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잠시요. 음 네 문제에서요. 순위가 1등이면 대상이라고 했구요. 2등이면 최우수상이구요. 3등은 우수상 4등은 장려상인데 4등만 장려상이라고 하지 않구요. 4 이하는 무조건 다 장려상이라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5등 6등 7등 8등 9등 까지 다 장려상이 표시가 됐어요. 문제에서 만약에 if 함수를 통해서 5등 이상은 공백 처리할 수도 있구요. if 에러 함수를 통해서 vlookup을 통해서 구하는 값에 에러가 있다면 공백 처리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vlookup과 랭크 함수만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해서 4등 부터 9등 까지는 장려상 4 이하는 장려상으로 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지금 문제하고 조금 변형을 시켜볼게요. 지금 함수는 vlookup과 랭크점 eq만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함수 하나를 더 추가해 볼게요. 아까 vlookup에서 1등부터 4등까지만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아오겠습니다. false나 0을 넣으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1등부터 4등까지는 구해져요. 나머지는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에서 만약에 어렵게 출제가 된다면 if 에러 함수를 통해서 에러가 있다면 공백 처리 하시요. 라고 해서 맨 끝에 가서 심표 큰 다운표 열고 닫고 하시고 가로 닫으시면 아까 제 화면을 조금 크게 해서 여기다가 false를 나오시면 정확하게 1등 2등 4등 까지만 구해지고 나머지는 이렇게 오류가 표시가 돼요. 만약에 오류가 있다면 공백 처리 하시요. 라고 에러 함수 만약에 에러가 있다면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작성할 수 있는 거고요. 아래까지 엔터 눌러서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이렇게 수식이 표시가 됩니다. 이거는 문제에서 if 에러 함수가 나와 있어야 되고 4등 까지만 장려 상으로 표시하라는 문제가 되어 있다면 이렇게 보시는 건데 현재 문제는 아니었죠. 그래서 아까 현재처럼 작성해 주시면 이렇게 그냥 vlookup vlookup 랭크점 eq 함수만을 통해서 4 이하는 무조건 장려 상으로 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소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날짜 요일이 일요일이면 휴업을 올월부터 토요일까지는 영업을 i3부터 i11 영역에 표시하라고 했어요. 일단은 위크데이 함수를 통해서 요일에 해당한 숫자를 구할게요. 는 하시고요. 위크데이 함수 바로 왼쪽에 있는 날짜를 가지고 신표 리턴 타입을 문제에서요. 일요일이 일로 시작하는 방식 일요일을 일로 시작한다. 그러면 첫 번째 내용 선택하시고 1이라고 입력하시거나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얘는 숫자 2가 나왔다는 얘기는 일요일이 1인데 2라면 월요일이란 얘기예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이렇게 요일을 1번부터 7번까지 숫자로 반환되어 표시가 됩니다. 일요일이라고 하면 구한 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1이 나와야 되죠. 1부터 시작하니까 1월부터 시작을 하니까 수식 입력줄 이용하시거나 해당 셀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만약에요 조금 전에 값을 구한 값이요 1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를 해요. 1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뭐라고 표시할 거냐면 휴업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영업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저는 직접 입력하는 게 좀 큰다운별 처리하는 게 조금 번거롭습니다. 라고 하시면 함수 삽입 누르셔도 돼요. 함수 삽입에다가 입력할 때는 휴업 영업 이라고 문자 입력하시면 자동 큰다운별 처리가 돼요. 문자 처리가 되실 거고요. 확인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꼭 여기에 VLOOKUP 아니 LOOKUP WEEKDAY 함수에 일을 꼭 넣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일을 꼭 넣어야 하나요? 벨류 값이 리턴 타입이요. 리턴 타입이 일요일로 시작하는 일일 경우는 생략하셔도 돼요. 그냥 H3셀만 선택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리턴 타입이 월요일부터 시작한다던가 다른 방식을 사용하신다면 꼭 넣어주셔야 하는 거고요. 지금 예제에서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다음은 3번 문제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에서는 성별이 여이면서 조건을 여기다가 작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여라는 걸 복사해 오셔도 되고 직접 쓰셔도 되고요. 성별이 여이면서 평균이 90 이상 그러면 90 이상이니까 아 문제에서 살짝 헷갈리게 해놨어요. 왜 밑에 칸을 왜 만들어놨지 이면서면 같은 행에 작성을 해야 하는데 맞아요. 같은 행에 작성하시면 돼요. 아래 칸 무시하시고 그냥 크거나 같다 90이라고 조건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살짝 헷갈리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나 라고 작성하는 응시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성별이 여이면서 같이 평균이 90 이상 이라는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이 조건을 작성하셨다면 이 24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조건에 만족한 학생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에 학생수를 구하는 건 숫자도 있으니까 디카운트 함수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문제에 디카운트가 없네요. 디카운트 A 함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는 하시고요. 디카운트 A 문제에 디카운트가 없어요. 디카운트 A예요. 문제지 잘 보시고 디카운트 A 선택하시고 안쪽에 어떤 인수가 들어간지 잘 모르겠어요. 함수 삽입 누르시면 되죠. 데이터베이스는 꼭 제목이 들어갑니다.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들 중에서 우리는 개수를 구할 건데요. 성별에서 구해야 될지 평균에서 구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 데서나 하셔도 돼요.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는 행에서 아무데나 데이터를 개수를 구하면 되니까 성명을 하셔도 되고 성별을 하셔도 되고 평균을 하셔도 돼요. 디카운트 A이기 때문에 문자에서도 셀 수가 있기 때문에 성별을 하셔도 되고요. 아무 필드를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조건은 우리 작성해놨던 성별이 여이고 평균이 크거나 같다 90이라는 조건을 작성하셨던 조건을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는 데이터는 3명인데요. 문자 구한값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끝에 가셔서 M% 연산자 명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구한값 뒤에다가 명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볼까요? 소속팀이 개발팀이 아니면서 아니다 라고 하실 때는요. 서로 같지 않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같지 않다 개발팀이 아닌 사원들의 급여의 평균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다 하시면 Average If 쓰시면 되는데 문제 Average If 가 없네요. Sum If 와 Count If 를 통해서 평균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E37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Sum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부터 구하겠습니다. 라고 Sum If 선택하고 더블 클릭 안쪽에 인수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면 함수 삽입 누르시면 되고요. Range를 물어봅니다. 첫 번째 Range는 조건을 찾을 범위예요. 조건은 개발팀이라고 되어 개발팀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소속팀에 가서 같지 않습니까? 누구랑요? 개발팀하고 같지 않습니까? 라고 작성을 합니다. 같지 않다 개발팀이라고 작성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 그 다음 오셔서 개발팀과 같지 않다면 마법사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큰 따옴표 처리하지 않아도 되고요. 직접 입력하실 때는 이렇게 큰 따옴표 처리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합계는 급여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급여를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개발팀이 아닌 데이터의 합계가 구해졌어요. 그 다음 뒤에다가 나누기 개발팀이 아닌 소속팀은 몇 개 팀이 해당이 되는지를 개수를 구하시기 위해서 카운트 이프를 입력합니다. c-o-u-n-t 카운트 이프 그 다음 카운트 이프는 마찬가지로 함수 삽입 누르셔도 되고 직접 쓰셔도 되는데 레인지는 소속팀에 가서 같지 않다 라고 했으니까 같지 않다 누구랑 개발팀이랑 마법사를 함수 삽입을 이용하기 때문에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내가 문자 조건에 대해서 큰 따옴표 처리 하지 않아도 되지만 직접 입력하실 때는 꼭 큰 따옴표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평균값을 구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습을 하실 때 이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제가 따로 이렇게 뭔가를 입력해 놨잖아요. 뭐 계산을 해볼 수도 있고요. 이런 흔적은 지우셔야 돼요. 불필요하게 남겨놓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코드의 앞뒤 공백을 제거하고 주문 코드에 가서 앞뒤의 공백을 제거한다 라고 하시면 트림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뒤에다가 MK 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트림 함수를 이용해서요. T-R-I-M 더블클릭 주문 코드를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한번 누르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중간에 공백이 있었나 한번 어디 공백이 있었을까요? 있었나 봐요. 어딘가 앞이나 뒤에 공백이 있었던 데이터에 공백을 제거해서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고요. 이거를 모두 대문자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시 앞에다가 등호압 다음에다가 UPPER 입력하시고요. 특별하게 뭐 넣어야 될 거 없으니까 가로 닫으시고요. 빼기 MK를 붙일 거니까 M% 연산자 이용해서요. 문자 처리하셔서 MK 라고 입력하시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 두 개 함수 중첩해서 사용하는 문제였고요. 다섯 문제 이제 계산 작업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분석 작업 에서는 부분함 문제가 나왔습니다. 부분함 문제가 나왔다 라고 하시면 정렬을 보셔야 되잖아요. 성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별 안쪽에 아무데나 클릭 하시고 데이터 에 가서 오름차순 정렬 그 다음 데이터 정렬이 되어 있다면 데이터에 가서 부분함 을 클릭 하시고요. 부분할 항목은 성별을 기준으로 우리는 서류와 직무 평가의 면접의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서류와 직무 평가와 면접의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룹 8 항목은 성별이 되는 거고 정렬했던 거고요. 최대값 문제에 나와있는 3개만 선택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면 부분합이 작성이 되고요. 다시 한번 부분합을 실행하기 위해서 부분합 조금 전에 최대값은 표시가 돼야 되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체 체크를 꼭 해제하시고요. 총점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평균이고 3개 항목의 체크를 해제하시고 총점을 선택하신 다음 확인 한번 1번 누르시면 총점의 평균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구한값 뒤에 지금 보니까 평균값은 소수 이하 한자리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평균값 선택을 하시는데 문제에 나와있는 평균값의 위치가 F11 그 다음에 F19 F21 3개 맞나요? 선택하시고 하나 둘 3개 선택하시고 셀 서식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 숫자 1 누르셔도 되고요. 숫자에 대해서 소수 이하 한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 다음 부분합의 표 서식을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홈에 가셔서 표 서식에 가셔서 밝게 16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밝게 16 마우스 갖다 놓으면 설명이 나오죠. 16 선택하면요. 범위가 전체 최대값이 안 들어가죠.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A3부터 F22 영역까지 입니다. 라고 범위를 좀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물론 처음부터 범위를 지정하고 오셨다면 이 부분이 생략이 되지만 처음에 선택하고 오지 않으셨다면 꼭 범위 한번 A3부터 F22까지 들어가는지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이 맞게 표시가 되어 있나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열너비 조절하거나 안하거나 감점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 정렬 문제입니다. 데이터 정렬 사용자 지정 정렬 이네요. 그러면 우선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거주 지역을 강남구 마포구 송파구 그냥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 아니에요. 그러면 데이터에 가서 정렬을 클릭해요. 범위가 이렇게 맞게 인식이 되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거주 지역을 선택을 해요. 거주 지역을 선택하시고 값을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 아니라 사용자 지정 목록에 가서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데이터를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목록 항목에 오셔서 강남구 입력하실 때 오타 없이 입력하셔야 돼요. 강남구 엔터 두 번째 마포구 그 다음에 송파구 용산구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입력하시고요. 추가 추가하시면 왼쪽에 가셨을 때 여러분이 입력하셨던 강남구 마포구 송파구 용산구 있어요. 그리고 나서 확인하시면 이렇게 거주 지역을 가지고 정렬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잠깐 눌러볼게요. 그러면 강남구 마포구 송파구 용산구 잘 정렬이 되어 있고요. 다시 정렬을 클릭해서 기준을 추가합니다. 동일한 거주 지역일 경우에 가입 연도를 선택하시고 셀 색깔을 기준으로 셀 색 없음이 아니라 문제 제시된 91.155.213 정확하게 맞나 확인하시고요. 얘를 위에다가 표시하라고 했어요. 아래가 아니라 위에 표시 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같은 지역 안에서는 가입 연도의 색깔이 채워진 부분이 위쪽에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석 작업 두 문항 살펴보셨는데 부분 점수 없어요.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다음은 기타작업 첫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는 여러분이 기록을 해놓고 연결하셔도 되고 나는 먼저 실행할 단추나 도형을 만들어서 매크로 기록을 시작할 거야 라고 하셔도 돼요. 개발도구에 저는 먼저 단추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선택하시고 미치가 B25 선택하고 와서 B25 영역에서 Alt를 누른 상태에서 C16 영역에 드래그 하시고요. 어떤 매크로를 연결할까요? 매크로 이름을 합계라고 입력하고 기록해서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기록을 누르면 매크로 이름이 합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네 맞아요. 확인 한번 하시고요. 썸함수를 통해서 합계를 구하라고 했는데 직접 썸을 쓰셔도 되고요. 범위를 지정해서 수식에 자동합계 가셔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썸함수를 통해서 합계가 구해져 있습니다. 이제 도형 도형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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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매크로를 기록해서 연결하겠습니다. 기록버튼 누릅니다. 매크로 이름은 서식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위치가 A3부터 E3까지 선택하시고 체육이 색깔을 홈에 체육이 3개 가셔서 표준색에 연한 녹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한 녹색 선택하시고 그 다음 글꼬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식 지정을 다 하셨다면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면 서식 이라는 매크로 빈면 도형 연결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매크로 작업 기타 작업 첫 번째 매크로 작업 하셨고요. 다음은 차트 작업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차트가 작성된 데이터에 A반의 성별별 국어 수학 영어만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라고 했어요. 현재는 A반 뿐만 아니라 모든 데이터가 차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A반만 차트를 수정하기 위해서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눌러요. 그러면 성명과 국어 수학 영어 점수가 표시가 되는데 저희는 A반만 하겠습니다. 하시면 여기서 주의할 거 기존에 있는 범위를 깨끗하게 지우세요.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지우지 마시고 한꺼번에 다 지우시고요. 그 다음 A반에 해당한 데이터의 성명 김한희 그 다음에 컨트롤키 누른 상태에서 국어 수학 영어 점수 다시 A반에 박민정과 구재훈 국어 수학 영어 점수 들어가고요. 박민주 국어 영어 국어 수학 영어 점수 들어갑니다. 그래서 A반에 해당한 데이터를 성명 감옥 성명 감옥 성명 감옥 순으로 범위를 지정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러면 화면과 같이 범위가 좀 수정이 되어 있고 문제에 나와 있는 이름들이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다음은 차트 종류를 바꾸래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차트 종류 변경에 가신 다음에 현재 차트 종류가요. 문근 가로막 대형이에요. 그러면 가로막 대형 선택하시고 첫 번째 있는 문근 가로막 대형 선택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릅니다. 차트 제목을 표시하래요.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차트 제목이 표시가 되는데 범위를 지정한 상태에서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지워지면서 입력이 될 거고요. A반 4월 학력 평가 성적표 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글꼴을 도둠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꼴을 도둠채 선택합니다. 그 다음 크기가 16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크기 16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표준색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노란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체육이 색깔을 표준색의 파랑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제목에 대한 서식 작업 하셨고요. 다음 데이터 레이블을 값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음 차트 요소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 지금 값이 다 바깥쪽 안쪽 끝에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 끝에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안쪽 끝에 그 다음 음 네 안쪽 끝에 넣으셨고요. 그 다음에 차트 가로축을 값을 거꾸로 라고 되어 있어요. 차트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 선택하셔도 되고요. 또는 값축을 선택하셔도 돼요. 가로 값축을 선택하시고요. 가로 값축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축서식 제 화면이 잘 안 보이니까 일단은 아무데서나 마우스 오른쪽 서식을 누르고요. 가로 값축을 선택하면 여기에 축서식이라고 바뀌니까 축서식을 이용해서 서식을 지정하겠습니다. 축서식의 축옵션에 가시면요. 축옵션에 그 다음 문제서 값을 거꾸로 라고 되어 있어요. 값을 거꾸로 라고 하시면 이렇게 반대로 표시가 되죠. 축서식은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도 돼요. 축서식 또는 아무데서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나서 내가 선택하는 개체 선택하는 항목에 대해서 표시가 되니까 화면 오른쪽에 서식 창 대화 상자만 표시가 되어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축옵션에 오셔서 축옵션에 오셔서 값을 거꾸로 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문항 다섯 문항 각각의 2점씩에서 2호 10점 문제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